셀트리오는 투자하기가 정말로 매력적인 그런 기업입니다 투자를 하기에 매력적인 거죠 투자 투기를 해서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겠지만 투자를 하기에는 정말로 좋은 기업이다 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올해 가장 큰 폭의 성장이 예약이 되어 있죠 작년에 가장 큰 폭의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보다도 훨씬 더 큰 폭의 성장이 예약이 되어 있죠 지금 코로나 상황이 이제 곧 잡힐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지만 이 코로나가 우리 인류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감기가 지금 없어졌다 그러면 아 코로나도 없어질 수 있겠구나 그런 뭐 기대를 할 수 있겠죠 독감이 지금 없어졌다 그러면 아 코로나도 없어질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감기나 독감이나 코로나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계속해서 변이는 또 나타나고 다 사촌들이죠 사촌들 사촌들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그런 질병이 나타났구나 그런데 이 질병의 치사율과 그리고 이 후유증을 보면은 앞에 두 개는 그냥 아기들이었구나 그 정도로 볼 수 있죠 그러면 좀 걸리면 좀 아프다 말면 되겠지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약도 있으니까 약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얘는 그렇지 않죠 지금 지금은 아직까지 전 세계에 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미국하고 한국만 약이 있죠 전 세계는 아직까지 약이 없습니다 아직 약이 없는 상태고 그 약이 이제 곧 나오려고 알에서 깨고 나오려고 준비 중이죠 열심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병아리가 불이 가지고 알을 콕 깨고 있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 이제 알이 완전히 깨지기 일보 직전까지 와 있죠 아주 코앞에 와 있습니다 코앞에 코앞에 와 있는 상태고 이런 상황이고 그렇게 봤을 때 큰 폭의 성장이 이야기되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미국에서 지금 이 항체 치료제를 6조 가까이 매입을 했죠 6조 가까이 6조 가까이 매입을 했는데 지금 선진국들 특히 유럽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 미국이 저렇게 크게 매입을 한 상태인데 유럽의 이런 나라들은 우리는 그냥 랜데시베르 가지고 와 있다 이게 말이 되지 않죠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데 마치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이거 레키로나라는 이 항체 치료제가 코로나 항체 치료제가 세상에 마치 못 나올 것처럼 그렇게 지금 뭐 겁을 주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업에서도 성장성이 정말로 엄청난 성장을 계속 이뤄내고 있죠 근데 올해는 그 성장의 폭이 과거의 성장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는 거기에 맞춰서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지금 사서 걱정하는 이런 부분은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주가가 조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그래서 사서 걱정하는 것은 그야말로 감정 낭비입니다 감정 낭비 그래서 지금은 지금 내려주면 매수 기회다 라고 생각하면 그 뿐입니다 그 뿐 공매들이 지금 발악을 하고 있죠 발악을 하고 있고 연기금을 포함해서 셀트리온 주가를 어떻게 공격을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세력들이 총 공격을 하고 있죠 오늘 그야말로 총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이제 곧 마무리가 됩니다 곧 마무리 되죠 이런 부분 어거지로 내리고 있는 부분이지만 겁을 낼 이유가 없습니다 겁을 낼 이유가 있다 그러면 뭔가 그런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명분을 찾기에는 이제 코로나 이제 없어질 거야 이건데 말이 되지 않죠 그거는 일단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디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이제 곧 있으면 없을 건데 말이 되지 않죠 이건 아예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플라임하고 램시마스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아주 큰 실적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자 지금 그러나 이렇게 흔드는 부분은 이 fmc 를 앞두고 계속 이제 쪼는 상황이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 하고 내일은 강한 흐름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정시가 단타다 그러면 뭐 사타파타 해도 되겠지만 그것도 뭐 예측하기는 힘든 상황이죠 지금 이거는 사실 힘듭니다 이거는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지금 코앞에 다가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자 지금 나스닥이 역시나 오전에 좀 올리다가 시간이 좀 다 돼 가니까 좀 내리죠 그러나 크게 내리지 않죠 이런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아 정시 끌어 내려야죠 끌어 내려야 됩니다 끌어 내려야 되는데 또 크게 내리지도 못합니다 이거 증시는 이제 상승하는 그런 추세로 흘러갈 게 뻔한 상태입니다 어쨌거나 fmc 가 끝나게 되면은 증시는 다시 올라 서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죠 시장의 돈은 무지막자게 풀리는 것은 사실이니까 거기다 금리는 3년 동안 동결 이 부분도 확인이 된 상태죠 다만 지금 fmc 에서 말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부분은 결국은 금리 부분입니다 금리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좀 해 달라는 거죠 자 그런 부분 때문에 일본도 눈치 장세 홍콩도 눈치 장세 0.4% 오르고 일본도 0.06% 오르고 있죠 그리고 중국도 0.6% 하락 이렇게 이제 시위를 해야죠 글로벌 큰손들은 돈이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무지막지하게 어마어마한 돈들을 글리고 있죠 자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 눈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다 움직입니다 원래 원래 그렇습니다 그렇게 움직이는 부분이고 그런 세력들이 파울의 입을 움직이려고 노력하고 있죠 돈을 써서 그렇게 파울이 만약에 입을 안 연다 그러면 너 진짜 입 안 열래? 그리고 이제 또 겁을 좀 더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거나 이 fmc 회의가 끝나고 나면은 다시 상승 흐름을 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29만원도 이제 깨고 좀 내려오고 있죠 지금 눌러버리고 눌러버리고 계속해서 찍어 누르는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신안 쪽에서 지금 계속해서 던져 되고 있고 이베스트 열심히 던지고 있죠 이베스트 자 연기금 이 부분은 정말 조사가 좀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시티에서도 계속 던져 되고 있고 눌러대고 있는 겁니다 계속 눌러대고 있구나 그렇게 보면 되겠죠 지금 이 코스피 분봉을 보더라도 계속해서 그냥 왔다갔다 갈피를 못 잡고 있죠 내리면 올리고 내리면 올리고 내리면 올리고 계속 흐르고 있죠 계속 이런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지금은 지금은 그냥 아 그렇구나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좀 눌러대는구나 아직까지 뭐 셀트리온 이 허가가 EMA 허가를 받으려면 아마도 뭐 다음 주 정도 되면 나오겠지 뭐 그러고 이제 눌러댈 수 있는 거죠 허가가 나오고 나서 수출 소식이 나오게 되면은 얘는 급등 열차를 탈 수밖에 없습니다 급등 열차를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뭔가 상황이 변했거나 아 이거 정말로 좀 겁을 내야 되겠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좀 겁을 먹으면 되죠 겁을 주니까 아 무섭다 그래 알았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이거는 지금 뭐 이베스트하고 신안하고 시티하고 공매들이 그냥 눌러버리는 거죠 눌러버리는 그런 상황이고 연기금이 또 공개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겁을 먹을 만한 환경이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재료를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겁을 먹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전혀 어차피에는 갈 방향은 위로 가는 게 정해져 있다 라고 보면 됩니다 2.5% 정도 내리는 거 괜찮습니다 2.5% 얼마든지 내릴 수 있습니다 이틀 정도 올렸으니까 이제 또 내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내리고 또 내일은 올릴지 내릴지 또 얼마든지 자꾸 흔들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리고 시장 조성자 이런 부분이 여전히 가지고 놓을 수 있죠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1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단기적인 부분보다는 중장기적인 부분을 보면 되고 그리고 내일은 화요일이죠 16일 17일 내일 밤에 이제 fmc 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내일도 그렇게 좋은 흐름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아주 크게 내리기는 좀 어렵겠죠 그러나 내일이 지나고 나게 되면은 이제 첫 번째 발언이 내일 밤에 발생하죠 내일 밤에 발언을 하고 나면 그 다음날은 크게 누르기는 좀 어려울 거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닥 쌍바닥 잡고 필요하면 삼중바닥까지 잡아 가겠다는 거죠 바닥 바닥 한 번 더 내리면 삼중바닥까지 잡겠다면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잡고 가든 아니면 바로 여기서 밀 올리든 그건 뭐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결론은 뭐냐 그런 구간이 지나고 나면은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중장기적인 흐름은 계속 위로 이제 조정할 만큼 조정하고 조정할 만큼 조정하고 이제 올라서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 환경에 대해서 뭔가 달라진 부분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좀 지켜보면 그 뿐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맨에stes흐 이렇게 하얀색을 흐름으로 이렇게 하얀색을 찍을게요